그 전에 정진석 실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쭬을게요. 영태균 씨하고 통화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말고요? 사건 터지기 전에는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오늘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19%가 나왔고 17%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금 거래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는 그 마음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보실 테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의견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지를 정교하게 체크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여론을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게 체크하고 있고 여론을 잘 살펴보고 계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은 하시냐고요?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인지하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들으십시오. 들어주세요. 제 질문을. 부디 대통령께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식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의 숫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이 빨간불을 대통령께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도 아까부터 계속 하셨고 또 공간 위에서 나한테 이거 들고 왔길래 라고 대통령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대통령님 너무 안 되셨다. 어찌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방패마귀가 되어야지 하는 참모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다들 대통령을 방패마귀로 만들고 다 그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글쎄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공간 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대통령실 말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공천관리 책임을 줬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바 없고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의 말을 참으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건 의원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 이래서 대통령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용한 씨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82건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용한 증인께서 직접 여론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죠? 네,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나 그 분들을 알지는 못하고요. 몇 년 동안 잊어먹고 지났습니다. 저는 떠났고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에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이러면서 혹시 뭐가 있었나 하고 보는 과정에서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는 밝힐 수는 없지만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명태균 씨라고 하는 회사 거기에서 제가 파일을 보다가 미래한국이라고 적혀있는 파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뉴스에서 많이 나온 이름인데?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3월 8일자로 되어 있었고 9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혼자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 네, 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보통은 국내, 제가 이제 아침에 전략조정회의라는 걸 들어가고 저녁에는 일일상황 점검회의라는 걸 들어가는데요. 뭐 양쪽 회의가 이제 구성원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쁘시면 못 와서 차상위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원은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직접 어떤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날 한 달 전이라든지 D-30 이런 때는 저희는 뭐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페이퍼를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치는 회의체가 있다? 아니요. 여론조사 회의체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보통은 아침에 공칠시에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무 각 파트에 실무 책임자분들이 모여서 전략조정회의를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가기로 했던 것을 B지역으로 그럼 바꾸자 하면 이제 일정 담당분이 또 바빠지시고 저희 그러면 전략조정회의에서 여론조사가 됐든 혹은 동향이 됐든 언론기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뭐 그런 말씀이나 또는 뭐 그 전략조정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 전략조정회의는 그 각 파트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 이제 정책 공약이고요. 조직이라든지 뭐 홍보 대변인단 이런 식으로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윤재욱 상황실장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동주 메시지팀 김은혜 대변인단 또 박민식 전략기획 김호진 지금 차관 지내셨던 분이죠. 당 조직국장 또 김승희 의전 네 그 부분은 당에서 나눠졌던 회의체 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 책임자들이 오시는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는 한 95%쯤 참석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바뀌기도 하고 윤재욱 실장님이나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본 회의 마치고 와서 이해를 주의자 하시는데 이철규 의원님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많이 있었고 주로 메인 주제는 윤재욱 실장님이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